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해 우리 여러분 일괄구입을 배울 거예요 일괄구입 이거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또 그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보통 평당 요즘 얼마예요? 나 모르겠다 그냥 2천만 원이라 할게 잘 몰라요 평당 2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강남의 아파트는 보통 평당 2천만 원이 넘는다고 근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데 하나 아파트가 평당 1천만 원 대가 아파트가 있어요 찾아보면 있다고요 약간 산 속에 있긴 한데 평당 1천만 원 대 아파트야 1천만 원이면 안 되는데 1천만 원 대 아파트가 있다고 다른 거 다 2천만 원 넘는데 왜일까요? 거기 살인사건이 나서요? 왜일까요? 그게 땅을 서울시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진짜로 건물만 아파트 소유주가 갖고 있고 아파트 밑에 있는 땅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게 있다고요 이런 아파트는 나중에 재개발할 때 난리 납니다 정말 함부로 재개발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개가 강남에 있는데 땅을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개가 아파트가 평당 1천만 원 좀 넘는다고요 원래 2천만 원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나 건물을 사면 뭘 사는 거야? 아파트나 건물을 사면 뭐랑 뭘 사는 거예요? 건물 이러면 안 돼요 밑에 땅도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기 여기 한남대교 건너면 뭐 있어요? 한남더위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있죠 그거 왜 비싸요? 그치 김남주가 살아서 비싼 게 아니라 위치가 좋아서 비싼 게 아니라 땅이 엄청 넓은데 그거 제일 높은 층수가 5층이라고요 8층인가 그래요 대지 비율이 엄청나 아 모르시는구나 보통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잘 몰라요 저도 보통 아파트 40평짜리 아파트 사면 땅은 내 지분이 한 2평밖에 안 돼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한남더위 같은 경우에는 60평짜리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100평이라고요 땅이 더 넓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가 100억 나오는 거라고요 건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땅값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회계처리로 건물만 할 것 같지만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돼? 그 건물 밑에 있는 토지랑 건물을 같이 산 걸로 회계처리를 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좋아요 그럼 케이스를 좀 나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건물을 취득해 건물을 취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을 취득하고 나서 사용한대 그냥 계속 쓴대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봤더니 여기 땅이랑 건물이랑 같이 있는데 내가 이걸 12억에 샀어요 건물 따로 사면 이 건물의 공정가치가 5억이고요 토지 따로 사면 이 토지의 공정가치가 5억이래 이런 경우에요 같이 사면 더 비싸겠지 그렇죠? 이런 경우에 회계처리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에 회계처리는요 이렇게 합니다 현금이 12억 나가면서 건물만 산 게 아니라 땅도 같이 샀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기재한다고 따라오시죠 근데 이거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나눠? 취득 시점에 건물과 토지의 공정가치 기준으로 안 분해 준다고요 전혀 어렵지 않죠? 내가 12억 주고 샀지만 사실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5억, 5억이야 토지의 공정가치가 5억이니까 이거 얼마? 6억 같은 논리로 풀이해 주니까 건물도 얼마? 6억 이렇게 기재한다고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남의 건물을 취득하고 나서 모두 사용한다면 공정가치 비율로 그냥 안 분만 해 주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교재 회계 처리가 없는데 이 정도 회계 처리만큼 보여주시면 돼요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한동안 유행했던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되게 목 좋은데 되게 허름한 건물이 있다고요 목은 참 좋은데 허름한 건물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돼? 사가지고 뽀개서 신축하면 돼요 그렇죠? 참 이 부동산 투자의 흥만성세를 다 아는데 제 친구 중에는 진짜 아버님이 전라도에서 사시다가 포스코 직원으로 전라도에서 계속 사시다가 아들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걔가 성대에 입학해갖고 서울에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성대랑 삼청동이랑 가깝거든요 저 대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삼청동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여기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가 학교는 가까워 동네는 구리지만 아들 학교가 가까우니까 여기 집을 사야겠다 결정을 하신 거죠 그때 당시 매우 쌌어요 근데 또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북촌 개발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라가지고 네가 집을 산 다음에 이걸 한옥으로 집을 지면은 정부에서 집값을 다 지원해줬다구요 한옥으로 바꿔주는 것만큼 그래서 그때 당시 제 친구가 집을 살 때 그게 2억 5천인가? 주고 삼청동에 집을 샀다는 거야 한옥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다 되고 그게 삼청동이 그 이후로 10년 후에 삼청동이 한창 인기 있을 때 35호까지 가요 걔네 집은 이거 벨 누르는 게 없어 벨 누르는 게 없어 현관에 벨 누르는 게 없다고 한옥집인데 벨 누르는 게 없어 왠지 알아? 하도 주말에 집하려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벨 누르는 게 없대요 아니 집하려고 카페에 거니까 집하려고 그래가지고 벨 누르는 거 아예 빼버렸대요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걔네 집값 맨날 현태가 놀자 막 그랬다구요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를 얘기할 거냐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내가 사서 뽀개고 새로 짓는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보세요 두 번째 케이스인데 두 번째 케이스 건물을 취득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대요 자 똑같아 그림은 요렇게 있으면 건물의 공정가치가 5억이고 토지의 공정가치가 5억이고 요거를 내가 12억 주고 산대요 그럼 회계처리를 보면 현금 12억 나가는데 반대쪽에 뭐라고 기재해야 돼? 내가 요거 건물 산거에요? 땅 산거에요? 요경우에는 땅 산거지 땅만 필요하다고요 땅만 필요해 아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경우엔 전액을 토지의 취득 원가로 봅니다 자 팁을 드릴게요 언제까지 토지의 취득 원가냐면 언제까지 토지의 취득 원가냐면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데 까지 지출하는 금액은 다 토지의 취득 원가로 넣어주면 돼 자 봐봐 제가 기존에 건물이 있던 상을 땅을 샀어요 그럼 요거 철거한다고 철거하면 철거 비용 들겠죠 요 비용도 철거하고 나면 땅이 울퉁불퉁할 거 아니야 건물 질려면 일단 땅이 평평해야 될 거 아니니까 땅을 평평하게 만들 거예요 요런 걸 뭐라고 그래요? 토지 정지 비용이라고 한다고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돈은 다 뭘로 봐? 토지의 취득 원가로 본다고 아시겠어요? 읽어보시면 취득 후 기존 건물을 철거 신축하는 경우에는 일괄 구입원가 토지당 건물을 취득한 금액은 다 토지의 취득 원가에 넣어주고 구 건물을 철거했어 내가 건물 사가도 철거했다면 철거 비용도 다 토지의 취득 원가에 들어가요 건물 철거하면 뭐 나와요? 건물 철거하면 뭐 나와요? 폐 자료 나올 거 아닙니까? 철근 이런 거 나온다고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거 판다고요? 그럼 아까 시제품 매각 수익과 마찬가지로 폐 자재 매각 수익은 어떻게 해줘야 돼? 토지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해줘야겠죠 그래서 폐 작업해물 매각 수익은 토지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고요 추가로 뭐 알아야 돼? 토지 정지 비용 딸을 평평하게 만드는 데까지 들어간 비용은 다 토지의 취득 원가에 넣어준다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럼 건물의 취득 원가는 건물 신축하잖아 내가 요거 뽀갠 다음에 이 건물을 얍! 뽀갠 다음에 건물을 요렇게 신축했대요 하트 모양으로 그럼 요 건물의 취득 원가는 뭐가 되겠어요? 이 건물을 지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돈만 건물의 취득 원가가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신축 건물의 취득 원가는 신축 비용과 진짜로 건물 짓는 데 들어간 돈만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랑 헷갈리니까 제가 굳이 써놨거든요 토지 정지 비용은 뭐예요? 토지 스탑이 아니라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라고 토지 굴착 비용은 뭐야? 토지 굴착 비용은? 건물 질려면 땅을 파고 철근을 꼽아야 뭐 지하라도 팔 거 아닙니까? 토지 굴착 비용은 토지의 취득 원가가 아니라 건물의 취득 원가에 들어간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 주제가 많아 옛날에는 요거만 시험에 나왔었어요 요거만 옛날에는 요즘엔 다 나오지만 옛날에는 요거만 시험에 나왔었다고 얘기할 게 많은데 어 저기 보면 여러분 여기 옆에도 마찬가지죠 이 건물 옆에 보면 뭐 있어요? 요 건물 옆에 보면 이춘복 참치 이러지 말고 옆에 뭐 있어요? 주차장 있잖아요 그냥 맨땅에 주차장 이 목조인데 맨땅에 그냥 주차장 있다고 그쵸? 보면은 가끔씩 서울 시내 보면 아주 목 좋은데 땅인데 주차장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걸 주차장을 왜 할까? 건물 짓지 이 법규상 어쩔 수 없이 몇 년 동안 주차장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서울 4대문 안에 아주 인구 과밀 지역의 건물 사고로 건물 뽀개면은 몇 년 동안 주차장을 미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딱 놀릴 수 없으니까 주차장을 한다고 주차장 해야 되니까 주차장 하면 뭐가 나와? 주차장에서 주차장 운영 수익이 나오겠지? 주차로 받은 거 수익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겠어요? 얘처럼 아우 뭐 운영 수익이 나왔으니까요 토지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자오 그럼 누가 매우 화가 나겠어요? 빵을 산 내가 화가 나겠지 당장 건물도 어쩔 수 없이 못 짓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운영 수익이 나온 건 손익계산서에 수익도 못 들어가고 내 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해? 이렇게 빡치는 경우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이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 수익으로 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일시 운영 수익은요 별도의 수익으로 봐줘요 절대로 토지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아 어디 나오냐면요 234페이지 물론 제가 말도 써놨는데 말은 위에 여러분 읽어보시고 234페이지 하단에 토지의 취득 가액 박스 보이시죠? 거기 보시면 기타 원가에 토지의 취득 후 일시 운영 수익 나오는데 단기 손익 처리한다고 나와있잖아요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이제 뭐 볼 거냐면 거기 234페이지 하단에 있는 얘기를 볼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이 얘기를 조금 더 봐야 돼 자 보시면 여러분 땅을 살 때 우리 뭐 내요? 아파트? 아니 아파트 자동차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뭐 내야 돼? 취득세를 내줘야 돼요 이걸 내가 살 때 내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 안 내면 등기부등 이게 안 바뀐다고 그럼 당연히 취득세도 어떻게 해야 돼?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겠죠 토지를 취득하는데 취득세 낸 거는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된다고 근데 재산세는 어떻게 할까요? 재산세는 뭔지 아세요? 재산세? 재산세는 내가 이 땅이나 건물이나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6개월 한 번씩 매번 내는 돈이에요 갖고 있기 때문에 내는 돈이라고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는 비용 처리해야 돼요 취득세만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거지 재산세는 비용 처리해요 거기 나와있죠? 재산세 제외 근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해볼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분이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 그냥 하는 얘기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야 이분이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사업을 말아먹었어 건물 하나 남았는데 건물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된다고요 돈 없는데 재산세를 어떻게 내 재산세를 계속 체납했대 계속 안 냈대 정부에서 세금 내라고 했는데 계속 안 냈대 뻗치고 있었대 그러다 제가 국원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네 건물 내가 살게 다시 시작해 색출 발휘하면서 건물 산다고 그랬다고요 그럼 이분이 오케이 하면 이분 손을 잡고 저기 가서 등기분 등본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바꾸려고 갔더니 뭐라고 그래 어머 재산세 체납했네요 소유 명의 이전이 안 돼요 이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제가 대신 내줘야겠죠 돈 없다는 데 이 경우에 이분을 대신해서 내가 대납해준 재산세는 어떻게 돼 당연히 초지예취도원까지 들어가야겠죠 이거 안 하면 왕무려 준다는데 그 얘기가 거기 밑에 나와 있어요 234페이지 밑에 보시면 건물의 경우에 이전 소유자가 체납한 재산세의 대납액은 건물의 원가에 포함되며 차량 운반구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가 체납한 자동차 대납액도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당연한 소리예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잠깐 환기시키려고 얘기하면 여러분 20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환기시키려고 얘기하면 제가 고인회계사한테 경고 먹은 얘기 했었나요? 고인회계사 경고 먹었다는 얘기? 여러분 이 고인 세무사가 타무사회는 일을 진짜 잘해요 세무사회는 정치력도 회계사보다 세무사회 쪽이 정치력이 훨씬 세요 왜냐하면 국세청 출신이 많기 때문에 정치력도 상당하고요 일도 진짜 잘해요 세무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무사회는 일단 전화하면 회계사회는 일단 전화하면 되게 불친절하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대형 회계법이 있다가 로컬 회계법이 있다가 요즘 강의를 많이 하니까 감사일은 거의 잘 안 한다고요 개인 사무소로 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세무일만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감사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회계사도 등록하고 나면 5년 지나고 나면 등록 갱신을 해야 돼 서류를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어차피 나 감사 안 하는데 공인회계사 등록소를 나중에 내자 하면서 공인회계사 등록소를 안 낸 거예요 저 때까지는 회계사 붙으면 세무사 자격증이 그냥 나왔거든요 그럼 나는 세무사 일만 할 거니까 세무사 자격증만 살아있으면 돼 하면서 세무사만 연장 신청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는 뭐 했냐면 그때 5월 달이었는데 괌으로 놀러 갔어요 그러면 놀러 갔다고요 가족들이랑 4박 5일로 놀러 갔는데 갑자기 둘째 날에 전화가 막 와 사무실에서 회계사님 회계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 뭐야 놀러 왔는데 왜 전화했어 나 할 때 놀러 간 거 받았다고요 회계사님 큰일 났어요 왜? 회계사님 자격 정지됐다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뭔 소리야 그랬더니 회계사님이 공인회계사 연장 신청을 안 해가지고 자격이 정지됐대 어 그래 내가 원하던 거였어 괜찮아 정지시켜 나 안 할 거였어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세무사 자격도 정지됐다는 거예요 근데 세무사 자격이 있어야 세무 대리인 자격을 세무신고 대리인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의 세무신고를 내가 고객 아이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홈텍스에서 내가 신청해 신고해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여직원들이 내 아이디로 들어가서 고객들 세무신고를 해준다고 근데 내 세무사 자격이 정지되는 바람에 회계사 자격 정지되고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이 정지되니까 국세청 세무 대리인 아이도 자동으로 정지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5월 말이었어요 5월 말에 뭐 해줘야 되냐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거든 우리 고객이 한 100명 넘는데 얘네들 지금 다 이분들 다 못해주게 된 거야 그걸 내가 괌에서 들었어요 앞이 깜깜하더라고 그래서 또 황급히 전화를 했죠 회계사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방법이 없다 그래도 좀 해달라 나 이런 망하게 생겼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여튼 그래가지고 국세청에도 전화하고 울고불고 해가지고 임시로 열어줬어요 임시로 열어줘가지고 어떻게 신고는 했다고 그리고 나서 과외에서 한국 와가지고 그 한국 공인회계사회에 갔어요 연장신청 왔습니다 선생님 연장신청 해주시죠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어머 이 공인회계사가 되면은요 여러분 생무사도 마찬가지인데 1년에 한 번씩 공인회계사회에 회비를 납부해야 돼 받는 혜익도 없는데 받는 혜택도 없는데 회비를 1년에 한 100만원씩 낸다고요 보통 계속 개업한 회계사들은 안 내요 뭐하러는 해 이거 뭐 혜택이 뭐가 있다고 제가 3년치 밀려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거야 딱 연장 어 연장해드릴게요 회계사님 한국 공인회계사회 직원들이 연장해 주려고 막 치다 보니까 갑자기 어머 회비를 민합하셨네요 이러더니 이거 완답해야 연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300만원 냈죠 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요 제살사 대나베이랑 똑같은 거야 그쵸?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좀 그래요 남들 봐봐 또 여러 세무사도 마찬가지인데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20시간인가 30시간인가 받아야 돼 이거 안 받으면 경고 먹어요 근데 내가 받고 싶겠어? 내가 지금 교육하는 사람인데 내가 제일 잘하는데 그쵸?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가 유형자산이란 무엇인가 이거 듣고 있으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안 들었다고요 한 몇 년은 안 들었어 그랬더니 메일이 왔어 야 너 너 뭐지? 너 경고 먹었기 때문에 너 자격 정지는 아닌데 너 이제 페널티가 있어 너 페널티 좀 있으면 전달되니까 가구에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너무 놀란 거야 혹시나 또 자격 정지 나갈까봐 그래서 또 한국 공인회계사회에 전화했어요 선생님 제가 교육을 안 들어서 경고 먹는다는데 이게 페널티가 뭔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 잠깐만요 외계사님은 막 찾아보시더라고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 페널티가 두 개 있었는데 듣고 쓰러질 뻔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한국 공인회계사회가 한국 공인회계사회가 운영을 잘못할 수 있잖아 난 거기 회원인데 공인회계사회가 운영을 잘못하면 나도 수상하잖아 그럼 내가 한국 공인회계사회한테 야 너 운영 이렇게 하지마 하면서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 이 권리를 1년 동안 박탈한대 원래 제시 안해요 원래 제시 안해요 그래서 아 네 그렇군요 크리티컬한 페널티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또는 두 번째는 더 충격이었어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한국 공인회계사회 임원을 뽑아요 회장도 뽑고요 감사도 뽑고 그러는데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대형 회계법인에서 미는 사람들 나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가는 거거든 출마하는 거거든요 거기 출마할 자격이 제한된대요 1년 동안 원래 못 나가 원래 못 나간다고 생각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회계사회는 일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세무사 되시면 세무사회는 일을 되게 잘해요 되게 진짜 회원을 위해서 개정 세법 개정되잖아요 책자로 해서 착착착착착 주고 막 교육 착착착착 주고 여러분 나중에 세무사 되면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이 개정되면 기자학원 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 근데 회계사회는 그 직원들 교육을 안 시켜줘 너네가 알아서 해 이거야 근데 세무사회는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1년에 여러 번 전 지역에서 그럼 나중에 회계사를 어떻게 한 개업하는 회계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친구 세무사한테 야 우리 직업 두 명만 넣어주면 안 돼? 우리 직업 두 명만 얘가 교육을 못 들어가서 지금 신고를 못하는데 두 명만 좀 넣어줘 이렇게 동작을 다녀야 돼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리프레쉬 됐죠? 그럼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취득세까지 얘기했는데 요건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건물 세우면 뭐도 만들까? 옆에 배수로 만든다고요 이거 배수로 안 만들면 비 오면은 물날리라 배수로도 만들어줘야 되고 뭐도 만드냐면 보통 조경 같은 것도 한다고 조경 길도 다시 만든다고 길도 이렇게 길도 다시 만든다고 요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머 건물 지으시더니 배수로도 파시고 옆에 길도 다시 정보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 가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정부가 앞으로 유지관리한대 나는 더 이상 돈 드릴 게 없대 이 경우에는 이걸 뭘로 볼까요? 나는 더 이상 돈 드릴 게 없대 정부가 유지관리한대 그럼 이 경우에는 이걸 뭘로 봐? 토지로 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도 나오지만 235페이지 추가적 지출 구분 보면 회사가 유지보수 책임이 없어 그리고 정부가 관리한대 요 경우에는 토지로 본다고요 내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배수로나 포장도로나 조경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인 지출이 없고 정부가 관리한다면 추가적인 지출이 없거나 정부가 관리한다면 얘는 토지로 본다고요 더 이상 돈 안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배수로를 파고 조경을 했더니 정부에서 와 너무 잘하셨네요 앞으로도 매년 부탁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매년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고 정부가 아무런 관리를 안 한다면 요건 뭘로 봐야 될까요? 요건 뭘로 봐야 될까? 가려야지 요건 뭘로 봐야 될까? 구축물로 그쵸? 강조하는 꼴이 됐네 구축물로 봐야 돼요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구축물로 봐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그래서 옛날에 세무사 2차 시험에 구축물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 234페이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맨 밑에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담하는 개발 부담금이 있는데 요건 요런게 있구나 체크만 해놓으시면 돼요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지금 뭐 본 거예요? 요 두번째 케이스 본 거예요 두번째 케이스 두번째 케이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쉬었다 와서 문제 풀게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근데 실제로 옛날에는 이 두번째 케이스가 시험에 잘 나왔는데 요즘은 어떤 케이스가 시험에 더 잘 나오냐면 요 케이스가 시험에 훨씬 더 잘 나온다고요 요즘에는 요거 플러스 요거 콤보로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지금 1번이랑 2번 케이스 제가 얘기했던 1번과 2번 케이스는 아무튼 남의 걸 사오는 거라고요 남의 건물을 사와서 쓰던가 남의 건물을 사와서 뽀개던가였다고 세번째 건 뭐냐면 기존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철거한다고요 요 케이스에요 철거하고 신축한대 내가 원래 우리 회사가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요걸 뽀개고 새로 건물을 짓기로 했대 회계처리를 정리를 해버리면 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건물 구 건물이 장부금액만큼 없어질 거 아닙니까 재무제표에 장부 장부금액으로 있던 건물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요거 어떻게 회계처리 하냐면 우리 기준서는 니가 갖고 있던 건물을 니가 뽀개기로 했다면 니가 선택한 일이니까 다 비용 처리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건물 철거하면 뭐가 들어 철거 비용 들 거 아닙니까 요 철거 비용도 니가 니가 갖고 있던 건물을 철거하니까 다 비용 처리하라고 했다고요 절대로 얘네들을 기존 새로 짓는 건물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 주지 말라고 했어요 차이를 아시겠죠 내가 남의 걸 사오는 경우에는 다르게 회계처리 될 수도 있지만 내 걸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뽀개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과 철거 비용을 다 비용 처리하라고 했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왜 내가 그동안 이 건물을 사용해서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그 수익과 대응시키는 그 소리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새로 짓는 건물 건물 신축하는데 지출한 돈은 어떻게 처리해 요것만 건물 새로운 건물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거지 기존에 있던 내 건물을 뽀개고 나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과 철거 비용은 어떻게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요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anto 갈매 has 너 은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